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과 함께 많은 재미난 작품들 보셨을 때 이런 기이한 영화도 한편 보시는 것 같아요. 이 감독님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 있는데 고생되었습니다. 오늘 보신 작품은 그 부문의 대표작이라기보다는 그 부문의 작품 중에 잘 표정료라고 생각합니다. 한 번 걸어서 어떻게 얘기해줄지요. 영화를 아이베스트를 뽑아달라고, 어떤 영화를 추천을 한다고 이런 일도 모르겠어요. 어떤 영화도 좀 물어보는 게, 지난번에 하인 같은 거에 있는 기이한 것 같아요. 어떤 영화도 좀 물어보는 게, 지난번에 하인 같은 거에 있는 기이한 것 같아요. 네, 기생충에 가만 많이 줬던 영화들, 김기영 감독님, 그 하녀와 조셈로지 감독님의 하인, 서버는. 그리고 뭐, 로저압기라 하이엔 로우라고 청국가의 지올이라는 로케이션이나 공간표현과 관련해서 또 연결되어져서 많이 나열하자면 많이 있었죠. 그렇습니다. 안 Spl tutorial WWW 시대즌에 지찍지 않아, 연결되어 있습니다.